안녕! 식용유 우유 마라면 부스 깻잎 우유 마늘 다 먹었다 몸 꼭 쭉 떼봐 1. 2. 2. 3. 2. 3. 4. 5. 6. 6. 8. 10. 11. 12. 14. 14. 18. 20. 21.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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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뭐지? 안녕하세요. 태기입니다. 오랜만에 아멘 아멘 제가 태기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어 어 벌써 23년 1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작년을 한 바퀴 쓱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작년을 한 바퀴 쓱 돌아보면서 또 올해의 목표들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작년은 저희의 서른살 왜냐면 저희의 서른살이었고 제 서른 인생 중 그 어느 해보다 좋았던 일리언이었어요 2022년 2022년 일리언이었어요 2022년 중 가장 좋았던 2022년 중 가장 좋았던 것들 아홉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아홉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2022년 2022년 중 가장 좋았던 2022년 중 가장 좋았던 히겔레우스 첫번째는 히겔레우스입니다 아아아 아아 졸려 아아 아아 일주일에 한편씩 일주일에 한편씩 6개월만 꾸준히 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브이로그가 쉽지 않았어요 성과가 보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기록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 활동도 너무 많아졌어요 브이로그를 하면서 브이로그를 하면서 나를 기록하고